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자 earlier agricultural system 초기 농업 시스템은 earlier 비교급이지만 그냥 원급처럼 해석하는 거야 이 단어는 earlier는 그냥 초기 농업 시스템은 통합되었다 수동태죠 with and co-eval 통합되었고 그리고 함께 진화하였다 코가 들어갔기 때문에 함께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 함께 진화하였다 자 with technology, belief, means, and tradition 그래서 기술, 믿음, 어떤 신화 그리고 전통 as part of an integrated social system 전체 수식해 주고 있는 거고 통합된 사회 시스템의 일부분으로써 일부분으로써 이런 것들과 함께 이런 것들과 통합되었고 또 함께 진화하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쉽게 얘기하면 사회의 일부분이었다 라는 뜻이야 초기 농업은 어 그래서 뭐 기술로 따진다 그러면 기술로 따진다 그러면은 어 그냥 저기 뭐야 농사 지을 수 있는 시절에 뭐 이제 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노동력 어 뭐 그 다음에 그 뭐 미스 앤 트레디션 빌립 뭐 이런거 따지면은 그 절기 뭐 어 뭐 입춘 뭐 이래 가지고 뭐 언제 곡식을 뿌리고 언제 추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현대농법은 이제 그 기계들이 대량으로 막 해버리잖아 그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한다라기 보다는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농약 뿌리고 어 어 그 다음에 뭐 트랙 다 농기계가 다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음 절기가 어딨어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농사 다 하는데 어 겨울에도 막 농사하고 그러죠 어 근데 옛날에는 이랬다 라는 얘기야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의미를 잡을 필요는 없는 문장 이고 자 그래서 제너럴리 일반적으로 people planted a variety of crops 사람들은 다양한 곡물들을 심었다 in different area 다른 지역에 어 그러니까 이쪽에는 쌀 심고 저쪽에는 콩 심고 저쪽에는 옥수수 심고 in the hope of obtaining a reasonably stable food supply 그래서 음 꽤 이럴 때 리조너블리는 꽤 꽤 안정적인 음식 공급을 획득하는 것의 희망 속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래서 다양한 곡물들을 심었다 자 디스 시스템 크드 오브 비 메인 테인 에르 로우 파플레이션 레벨 이러한 시스템들은 이러한 시스템들은 오직 유지되어 질 수 있었다 낮은 인구 수준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천만인가 그 임진완 때 천 우리나라 인구가 천만인가 1200만인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지금 5천만이잖아 그러니까 인구가 적을 때만 이러한 시스템이 유지되어 질 수 있었고 war relatively non-destructive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파괴 비파괴적이었다 A&B But not always 항상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가가지고 그 농사 짓고 그러면 그 화전 같은 거 그러면 거기 동물들이 다 쫓겨나는 거지 뭐 파괴적이지 않아 근데 하여튼 좀 덜 파괴적이었대요 현대의 농법 보다는 자 그래서 This has led to increased pressure on agricultural land for exchange commodity and export goods 그래서 이것이 답은 3번이야 왜? 아까 앞쪽에서는 This system 이러한 시스템들이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뭐야 사람들이 다양한 곡물을 심었던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복수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게 단수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어긋나 버렸다는 얘기지 여기도 복수로 왔었어야 돼 그래서 답이 3번이었고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 이제 봐보면 More recently 더 최근에는 Agriculture has in many places lost its local character 이 농업은 has lost 현재 완료죠 많은 장소에서 잃어버렸다 그것의 지역적 지역적 성격을 and has become incorporated into the global economy 그리고 세계 경제 속으로 통합되어져 버렸다 현재 완료 수동태야 become 그 중에서 이제 수동태를 나타내는 방법은 bpp, becomepp, getpp becomepp 수동태를 사용한 거죠 의미는 거의 비슷해 세계 경제에 통합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전에 로컬 캐릭터라고 로컬 캐릭터는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쌀을 생산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먹었겠지 뭐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그랬거고 일본 사람은 일본에서 근데 지금은 그 우리나라 조차도 농업에서 나오는 거를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글로벌 이코노미로 통합된 거 여기서 말하는 this가 이게 바로 이 내용이 this가 되는 거 밑에서 이야기했던 이것은 이것은 has led to increased pressure on agricultural land 이것은 lead to 이쪽으로 이끌었다 증가된 압력 농업 농경지 농업의 땅이니까 농경지에 증가된 압력 그래서 거래 상품 그리고 수출 상품을 위한 농경지에 증가된 압력 그러니까 농사를 더 많이 짓는다는 뜻이야 옛날에는 어? 동네에서 생산해가지고 동네에서 먹을 때는 사람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을 넘어서 생산하면 썩어서 버리게 되겠지 근데 지금은 그냥 많이 생산하면 그냥 수출하고 팔아 먹을 수가 있잖아 어? 그러니까 그 농경지에 대한 증가된 압력이라는 얘기는 농사를 더 많이 지어서 땅을 더 많이 농경지로 쓴다 그래서 more land is being diverted 더 많은 땅이 바뀌어지고 있다 전환되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 수동태 비빙 PP 자 From local food production 지역 음식 생산으로부터 To cash crop From A to B 현금 장물로 전환되어지고 있다 수출과 그리고 거래를 위한 Fewer types of crops are raised 더 적은 더 적은 종류의 곡물들이 길러지고 And each crop is raised in much greater quantity than before 각각의 곡물들은 길러지고 있다 훨씬 비교급 수식이지 훨씬 더 큰 양 으로 이전보다도 그러니까 많이 재배해서 수출해서 돈 벌려고 하니까 따라서 evermoreland 이것도 비교급 수식이죠 훨씬 더 많은 땅이 is converted from forest 숲으로부터 숲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농 그 논마트로 이제 전환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Other Natural System 이거는 숲 말고 다른 거 하면 뭐 습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농업을 위해 수출을 위한 농업을 위해 Rather than using land for subsistence crops 자급자족용 작물을 위해 땅을 사용하기보다는 수출을 위해 수출을 위한 농업을 위해 이 숲으로부터 농경지로 전환 바뀌고 있다 바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냥 자기네 먹을 것만 키우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팔아가지고 돈 벌기 위한 농업을 한다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